요즘 뭐 장사 잘 되세요? 안 돼요? 치킨이면 좀 배달이 되니까 좀 낫지 않아요? 제가 지금 그래도 나는 그랬는데 어 예 아예 안 돼요? 요즘 좀 어떻습니까 사장님? 많이 힘들죠 진짜로요? 네 아니 이모 요즘 장사 어때요? 그러면 매달 월세 임대료 되시는 거는 괜찮으세요? 임대료로 우리 집이요 아 예 서울 깍쟁이 깍쟁이 서울 깍쟁이라도 우리 상단대가 요즘 깍쟁이 아니라 아 맞다 아 예 아 이모 좀 이따가 또 애들이랑 같이 올게요 이모 예 내 집 내 시장 내가 살려야겠다 어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감전동에 왔습니다 어 안녕 안녕 아 그래 반갑다 그래 안아 용돈 줘 용돈 줘 달러 달러 역시 감전동의 삼촌 깜짝 밥 물어가 왜? 뭐고 뭐고 어 미안해 교육 잘 받았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을 안 받는 게 맞지 용돈 집가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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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정구 가자 얘 여기 있어 어 어 너 여기 살아? 어 야 니 여기 산다고 야 니 내 칠촌동생인갑네 어? 어 어 왜? 니 그 뭐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노 공장하는데 그러니까 니 여 살지 어 어 니 내 칠촌동생이네 그라모 여기 살아? 그래 응 니 미경이 누나 딸이 가 아니 그럼 뭐 민혜정 딸이야 아 혜정이 누나 딸이 가니 응 너 언제 태어났어? 몰라 어 그래? 어 이거 넣어 그건 아니지 줘봐 진짜?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살짝 이렇게 넣어줘야지 뭐 Are you instant 삼촌한테 뚱뚱해오라고 해 여리 응 뚱뚱해오라고 해 삼촌한테 vessel 말대 가서 chodzi 괜찮다 괜찮아 뭐라고 뚱뚱해오라고 ticks 뚱뚱하다 해라 뚱뚱하다고 아니 딱 봐도 제가 살렸는데 왜 뚱뚱해 어? 하하하하 안 나와 하하하하 뭐 그래? 누나! 아 난 누나 딸인지 모르고 저기서 용돈 줬어 하하하하 어? 아니 너무 많이 커가지고 어 나 몰랐어 나 어 근데 얘 2천 원 줬을 때는 안 받다니 만 원 주니까 받더라 하하하하하 원하는 안 해 아 그니까 어 그거 내 줘 그거 내 줘 안 나와 갖다옵니까 응 엄마 간다 재미도 가 iyet 어 매우 여기에 가고 아 하하하하 아 귀엽긴 해 어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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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어, 디제이맹 디제이맹 어떻게 되세요? 저 지분이라고 해요 아, 진짜요? 어, 지분님 어, 여기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 얌! 대답해야지 얌! 아니, 나한테 얌 하지 말고 대답해야지, 대답 얌! 니 이름 뭔데? 나? 어 수연님 수연아 내가 니 사촌이다, 인마 사 뭐? 사촌, 사촌 왜? 니랑 나랑 피가 섞였어 왜 섞였어? 나는 내 피가 섞어 야, 수연아 니 나랑 사촌이라고 아니, 잠깐만 사촌인데 뭐가 아니라 사촌이면 오빠한테 잘해야지 진짜 사촌이에요, 여러분들 야, 인성아 와, 니 진짜 야, 니 와, 진짜 많이 컸네, 인성이 어, 고맙다 이거 안 준다, 이거 오빠 가진다 응 야, 인성아 니 내 기억나나 어렸을 때 기억나나 야, 인성아 일로 와봐봐라 형이 용돈 한번 줄게 어 야, 인성이 진짜 많이 컸다 우선이면 천 원이면 됐어 어? 그건 아니지, 수연아 니 만 원 받았는데 얘는 왜 천 원인데 어? 아 얘는 오면은 좋아 아 그래? 오오오 야 니 근데 왜? 오빠한테 왜? 오빠한테 왜 계속 반말하는 데니? 어? 네 원래 그래 아 그래? 또 새로운 분 오셨네 인사해 수연아 누구냐고 물어봐 안녕하세요 수연아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여자 몇 살이에요? 라고 정중한 게 없어 봐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사섯 살이에요 어어 안녕하세요 인성이 인성 니 왜 이렇게 좋아 인성이 좋아 죽네 어? 내 4천3색 어?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보라야 보라? 아 보라 어서 아니 근데 부산비재에도 부산비재에도 맞네 어 부산비재에도 맞네 수연아 난간에서 그러면 안 돼 난간에서 그러면 안 돼 너 위험해 내려가 여기 난간 없는데 난간이 아니라 이게 그 이 바람은 들어와 이런갑다고 들어 위험해 그래 위험하다 다 들어오십쇼 다 내려오십쇼 예 수연아 이미 다 내려온 거 아니었어? 어 좀 더 있다 수연아 여기서 누가 제일 예쁜데 딱 찍어 봐 아 근데 찍을래 어? 누가 제일 예쁜데 진짜로 어? 이거 이거 이거? 이야 자외신 강의된 거 없습니다 무 무 열차 제발 갑시다 제발 마스크 쓰라 수연아 아니 물 먹고 있잖아 아니 그래도 써야지 그거 좀 이따 먹어 아니 그거 쓰고 먹으라고? 아니 좀 이따 무라고 그 어른이 말하면 네 해라 좀 어? 아니 왜 아까부터 똑같은 말해 어른이 어른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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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됐노?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단다 간다 아니요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모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모 공격해라 들어가서 다 앉아라 다 안 터지겠다 이모 다 주십쇼 다 주십쇼 바로 바로 주십쇼 이모 예 이게 또 뒤에 그 저녁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 먹고 빨리 갈게요 네 빨리 안 사야 돼 네 이모 그래도 이게 좀 이모 진짜로 아잇 아닙니다 이모 진짜로 네 니 이거 먹고 또 먹으러 갈래? 어? 대답해야지 대답 어 어른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어? 아니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 내 사촌 동생이라고 어? 동생이라고? 그래 까불게 어 그래 괜찮아 까불어 까불어도 돼 아잇 아잇 형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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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합니까? 뭐합니까? 아잇 돌아가셔가지고 뭐합니까 진짜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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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공준씨 예 이분들이 그 우리 마이모그걸즈 멤버들입니다 아아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 찍고 있어요 아아 사진 찍고 있었습니까?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많이 계십시오 아 예 BJ명이 뭐라고요? 후니형이요 후니형 진짜 BJ맞네 어 머리보니까 딱 BJ맞네 어 형님 뭐하십니까? 아 이게 또 신발 또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네 제가 장례시장 가면 늘 하는거 오 이 형도 맞습니까? 아니 맞아요 오 배우신 아니 뭐 이 형들도 자 빨리 스퍼트를 내시고 어 저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끝났네 자 여기 끝났으면 저쪽으로 가서 도와주세요 아시겠죠?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 어 여기는 이미 끝났네 좀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? 대패집 가서 먹겠습니다 대패집 가서 대패집 가서 당뇨 때문에 당뇨 뭐라고요? 당뇨울리가 뭐 아아 쌀먹으면 안좋아요 아 쌀먹으면 원래 당뇨는 다 안좋은데? 아니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? 아 오케이 이제 일반 손님분들은 또 오고 계시니까 다 먹으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2차로 갑니다 2차로 예 2차로 갑니다 예 어 배야 크리링씨 아 괜찮아요? 예 예 드세요 자 그러면 채군형님 어어 저랑 내기해야죠 갑시다 예 옆에 횟집 사장님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저희집은 안옵니까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모르겠다 아 그렇습니까 37만6천원 오케이 31차 37만6천원 나왔습니다 바로 갑시다 저 초록색입니다 예 여기서 출발해도 인정? 어 인정 뭐래? 도연아 가만있어봐라 이거 운명이나 되니까 도전은 쉽지요 도전! 오케이 아 아 뭐해? 아니 아니 뭐해? 아 아 주장 아 나 뭐해? 오 아 아 아 좋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오 오 오 야 사장님 아 제가 써냈습니다 아 또 사장님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장님 집으로 또 제가 써야죠 돈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사장님 사장님 40 긁어주세요 네 와 김봉주 40만원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이모 아 힘내세요 어머니 예 이모 코로나 이겨냅시다 이모 예 이모 가보겠습니다 이모 가볼게요 예 아 이모 가볼게요 많이 파십쇼 예 예 자 2차는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 그렇죠 다들 마스크 쓰십쇼 자자자 2열로 맞춰서 2열 종대로 자 아 소빈이 형 사장님 제가 다 데리고 온다 했죠 사장님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 자자자 하나씩 고르시죠 하나씩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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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,000원 36,000원인데 여기서 할인인가요? 네 할인 다 된거 다 된거 36,000원 오 오늘 이거 왜 산다고? 그치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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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패삼겹살 공격하러 가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저기 괜찮아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일 비싼게 뭐야 아 대패삼겹살이 제일 빠르잖아 차돌박이 음 차돌로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차돌로 어 사장님 차돌 여기 어 테이블당 5인분부터 시작해볼게요 예 차돌로 차돌로 5개씩 다 주십시오 사장님 예 사장님 대패로 차돌로 갈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대패로 5개로 주십시오 예 좀 걸린다고 하니까 대패로 갈게요 대패로 썰기 전까지 예 그래 크릴링님이 야무치네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 아 이거 같지 세연아 왜 어디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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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가게 어? 어? 뭐라고? 오빠는 안 먹어? 어? 오빠 안 먹어? 나 좀 이따 먹을게 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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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 차돌로 준비합니다 예 어 차돌로 준비해주세요 예 아 고객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 고객님 다 되있죠 이거 많이 되있죠 많이 되죠 아니 제가 사는데 다 되있죠 니가 산다했다 네? 니가 산다했다 누가? 니가? 어 니가 산다했잖아 뭔지 왜? 황구 황구 니가 산다했잖아 이렇게까지 해야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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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아 근데 니가 오늘 야무지다 어 뭐 필요한거 있으면 말하세요 얘한테 다 말하세요 얘한테 예예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얘한테 다 말하세요 아 야 구워드려 아 예예예 아 예예 아 예예 거기 못 구워드세요? 하하하하하하 할 수 있죠? 네? 할 수 있죠? 네 오케이 할 수 있답니다 아 할 수 있답니다 아 할 수 있답잖아 어 아 야 여기가 죽인다 여기 가상점 1점 고기 5인분 더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야 이거 가상점 야 여기도 먹을 줄 아네 여기 가상점 1점 차돌 잠깐만요 어 가상점 받으면 좋은게 먹을까요? 차돌 아 아 싫습니까 빨리 아 싫습니까 으악 고기 좀 주세요 아 뭘로 드릴까요 차돌 차돌 5인분 차돌 5인분 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세요? 왜 다 먹어야 돼 고기 다 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아 고기가 안 나와서? 어어 고기 잠깐만요 고기 좀 더 주세요 몰라 드릴까요 어 여기 마지막 고기거든요 마지막 고기라고요? 마지막 고기를 더 드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? 아 고기 품절이야? 아니 아니 주문 이건 주문을 지금 미리 해야 돼가지고 아 우리 3차를 가야 돼가지고 아 어 그러면 여러분들 3차 바로 이동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야 그 처갓집 바로 있잖아 제가 갔다 올게요 어 확인 한 번만 해줘 고마워 아 좋습니다 웅인님은 뭔가 고급져요 고기를 드셔도 와 사이즈가 다르시네 보통 대표 삼계살 먹으면 몇 이분까지 드셔보셨어요? 그냥 먹으면 20인분 20인분 20인분? 아니죠 소갓집 3차 네네 허유가 예약했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해달라 네 치킨 먹어야지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세요 빨리 빨리 아 우기님도 벌써 여기 다 클리어 하셨네요 아 그러면 뽑으시죠 그러시죠 순수한 수현이가 자 자 준비해 주시고 수현아 뽑아줘 여기서 막 손 섞어서 하나 뽑아줘 네 마음으로 뽑아줘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어 뽑은 거야? 그거 할 거야? 어 내가 샀으면 좋겠어? 근데 아까부터 너 왜 사람한테 이거 이거 그래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나이스 긍정이야 긍정 잘했고 아 진짜 동심은 되는구나 결과에 행복한 모습 아 알겠습니다 예 20 얼마죠? 214,000원 야 그래도 아까 곱창보다 좀 낫다 어 좋아요 좋아요 기분 좋게 사장님 어떻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요? 오늘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사 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코로나 이겨내요 예 이겨냅시다 아이고 정말로 오늘은 이렇게 좋은 비제가 어딨노 세상에 진짜 김봉준입니다 예 자 들어가십시오 예 야외 테이블도 있네 형님 어 야외 테이블도 있네 어 자자 여기 세팅 다 돼있네 여기 생방송으로 있는데 너는 왜 유튜브 보고 있어 야 너 지금 내 핸드폰으로 지금 다 유튜브 보면서 와 이게 근데 진짜 그 잼민이의 어떤 현실 야 잼민아 아 너 댓글도 달아? 댓글도 달아? 좋아요로 안 누르고 나 무섭지? 저 아저씨 에이 왜 내 핸드폰 줬는데 너 용돈도 내가 줬잖아 수수연아 저 아저씨 무섭지? 귀여워 사실 귀엽긴 해요 근데 어 그래? 어 알았어 고마워요 아 다들 맛있게 먹는 거 좀 촬영하겠습니다 오래오래오래 네 아니 한 명씩 먹어야지 아뇨아뇨 다같이 이거 저같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어 먹방 BJ 같다 진짜 아 아 뭐야? 자 양념 들어가시 이야 흥고기 표정 좋네 표정 좋네 아 그래 딱 먹자마자 딱 타이밍을 빨리 치킨을 끊기만 해 이야 뭐야 제가 다 먹었으면 안 먹어요 형님 아 아니 제가 눈치 보인다는 거 형님 손은 안 돼 아니 맞는데 아니 내가 안 돼 왜 왜 왜 너 있어 너 있어 밥만 해야지 밥만 가져가고 밥은 웅이 웅이 줄게요 그래 그래 뭐 덜자 조금 그래서 덜자 어 이거는 갤럭시 어 주세요 해 아 예 왜 왜 왜 밥만 주라 왜 왜 나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아 왜 안 왜 안 아 뒤집어 주세요 주세요 큰 거 누구 거예요? 큰 거 내 거 큰 거 니 거?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줄게 봉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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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어 줄게 줄게 아 거기 없어 줘 줘 줘 어어 또 줘 반말로 주세요 두 손으로 안쪽으로 주세요 공손하게 주세요 주세요 나보고 나보고 어? 나보고 주세요 눈 마주치고 주세요 창피한 게 아니야 공손한 거는 안 주었어요 그럼 안 줘요 안 주고 말아요 주세요 다시 주세요 봉준아 봉준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아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아 이거 그러면은 덜 필요 없다 어 덜 필요 없어 어 얘기를 하지 새끼야 어 덜 필요 없네 그러면 어 오늘은 이 새끼 없이 아 욕으로 하지 어 깜짝 놀랐어 어 다 드시고 다 드시고 아 아 드세요 아 아 왜 이렇게 막 깨짝거리고 진짜 왜 이렇게 깨짝거리시는데요 에? 와 깡패야 뭐야 좀 드세요 또 하하하하 오독화 미식각 와 웅이님 웅이님 뭔가 주변에서 빛나요 지금 일반인 친구 그렇다고 그렇게 동물원 저 고릴라 보듯이 어 그렇게 어 사람이니까 어어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 아 수연아 일로 와봐 카드 뽑기 수연이가 뽑기 어 그것도 좋다 동심으로 와 근데 쟤 아까도 나 골랐는데 수연아 이거? 아니 아니 그 강요하면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된다 수연이 편하게 어떤 거 이거 하고 주세요 선택하고 나서 이름 보시면 안 돼요 예? 야 수연이 잘했어 수연이 잘했어 수연이 잘했어 수연이 가서 휴대폰에 어 수연이 가서 휴대폰에 빨간 걸로 긁어주세요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수연이 제껀데 응? 아니 뭐 아 장난 긁으셨어요? 아직 안 긁으셨죠? 네 제꺼 감사합니다 총 총 해서 네네 얼마 나왔죠? 총 그러면 저희 한 85만원 7만원 또 85만원? 네 아 85만원 일조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단체사자 한번 찍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운전 싫었다 아 저기까지 오는가 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다행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 안 잊을게요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사한이도 일로 응 인사해 형들한테 인사해 엉 엉 인사 제대로 해야지 엄청 사람 많은데 엉 엉 엉 그니까 수현아 오늘 니 다 귀엽단다 여기 예뻐 흠 게 생겨려 수현아 오늘 맛있게 먹었제 많이 어 내일 또 찍어? 응 아니 아니 내일은 오빠 없어 그러면? 나는 이제 다음 달에 올걸? 난? 어 오빠 서울 살아? 응 아? 슬퍼? 아쉽지? 다음 달에 와? 응 아 슬퍼? 응 진짜? 응 나도 서울 살아 오빠도 어쩌라고야? 할 말 있으면 해도 돼 아어어어